Q. 껑관이는 턱 밑에 오고 팔은 항상 파도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Q. 껑관이의 삼촌, 삼촌이 주신 가르침, 체를 지는 법부터 어떻게 한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 그 모든 말씀들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향비 300석에 어두운 눈을 뜯은 맑아신 남자 늑두옥 아니여 어여신는 불쌍하신 망자시들 신태집을 집을 삼고 늑시는 늘판에 담고 혼백은 하단에 담아 늑시라도 내 돌아온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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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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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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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자세한 일찬들 이 자세한 일찬들 다시 일찬들 앞으로 또 안타는 일찬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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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몸을 다 안전한 것입니다 성환자 미랍자 문자 모두가 이제 남겨놓은 예수씨 환장한테 예약 부산이 있네요 아이고 이제 풍요하러 오고 말도 여자리 채워 죽음에도 고마워 고마워 가는데 이제 곰갈라 곰지나는 곰곰고 목에 랍가서 손정지 니에 바이브 오면 돼 수고래서 또 박우젤 굳어지면 잘하는게 아멘 오늘의 김정일씨 사라진 전의 정진씨 우리 탓에 오지 김정일씨 그 체력이 되어서 우리 탓에 입가를 씻어 김정일씨 김정일씨 일회차례 한다고 그냥 다 익혀놓고 벗어버린 새삼을 떠나고 오늘 날 수월이 명제니야 고맙고 고맙네 김정일씨 그래도 누구나 다 큰 모습을 해가지고 그 날 세계를 못했는데 김정일씨 많음 일효정은 총만으로 총만으로 흘렀어 손들이 옮은 용어쌀고 김정일씨 2 though 으 으 으 와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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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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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